텍사스 오스틴의 한 주차장 7층에서 자동차가 추락하는 아찔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지난 7월 13일 주차장 CCTV에서 촬영된 화면입니다. SUV의 한 대가 주차장에 잠시 들어갔다 돌아나오는 순간 바로 뒤에서 한 대의 자동차가 추락했습니다. 차는 수직으로 떨어져 SUV 뒷부분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. 이후 한 사람이 차문을 열어 안에 있는 운전자를 발견했고 이후 사람들이 모여 급히 구조에 나섭니다. 차 안에 타고 있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일단 사고는 브레이크 대신 게스페달을 밟은 운전자의 과실로 판명났습니다. 하지만 이 주차장은 지난 9월에도 9층 높이에서 SUV 차량이 안전망을 뚫고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주차장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